그러니까 보건복지부 차관인 거 그놈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응급실 비행기도 뛰고 헬기도 뛰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고 그 비용은 다 각자 내세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응급실 체계를 진짜 돈 많이 쓰는 체계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난주 촛불에 정영준 정책위원장인가 의사 쪽 분인데 그분 하는 말이 이게 결국은 미국식으로 가려고 그러는 거다 이게. 민영화. 민영화로 가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그분 하는 말이 미국은 삼천하면 웬만한 거는 집에서 바늘로 대개 꼬면 돼요. 총 맞아도 병원에 안 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총 맞아도요? 너무 비싸서. 아 맞아요. 그거 코로나 선생님. 코로나 검사비가 몇 개 만원이었지 않습니까? 걔네들이. 우리 다 공짠데. 치료도 공짠데. 치료비가 5천만원인가 그랬어요 선생님. 거기가 병원 들어가서 잠깐 누웠다 나오면 억대가 나온답니다. 치료비가.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분은. 그럴 것에서도 배제할 수 없죠. 윤석열은 민영화 신북론자니까. 네.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 중산층이 지금 붕괴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의료비에요. 멀쩡한 중산층이 병원 한 번 걸리잖아요. 그럼 집을 팔아야 됩니다. 7배 넘어에 나와가지고. 병 걸리면 죽는 건 끝장나는 거네. 몸이 문제가 아니네. 노숙자로 전락해버린 거야. 그래서 중산층 붕괴 한 원인 중의 하나가 의료비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 뭐 그런 얘기 많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다른 건 몰라도 진짜. 네. 의료보험 하나는 끝장나게 해놨다. 네. 우리보다 더 좋은 데가 있긴 하지만. 아 그래요. 뭐 북유럽이 우리보다 낫죠. 아 북유럽 쪽이. 우리는 또 비싼 건 또 해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 그렇군요. 러시아도 또 무상이에요. 다. 네. 근데 하여튼 그런 거에 비하면 한국이 좀 뒤처지지만. 미국에 비하면 또 엄청 좋은 거죠. 그러니까요. 미국 그 뭡니까 선생님 영화 시코. 네. 시코. 마이클 모어 감독이에요. 네. 거기도 보면 막. 충격적이죠. 충격적이어서 진짜 뭐 너무 힘들어 가지고. 막판에 막 저 배 타고 쿠바 가든가. 그렇습니다. 쿠바로 쫙 갈 때 음악 정말 장난 아닌데 쫙. 쿠바가 무상 의료니까요. 무상 의료니까. 네. 어쨌든 한국도 미국처럼 될 수도 있다. 네. 지금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런 전초전이다. 네. 그래서 우리가 다 이게 이 의료 대략 문제를 의사와 검사와의 싸움 약간 이러면서 이제 약간 양대로는 있지 않습니까. 의사 저놈들도 나쁜 놈들이야 약간 이런 게 좀 있지 않습니까. 네. 미국식 의료 민영어로 가려고 하는 거다. 가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하니까 막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이거 아무튼 이번에 저희 오늘 썸네일 제목도 그렇게 잡았는데 정말 이번 추석 때 절대 아프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먹는 거 조심하시고 정말 길 가다가 돌뿌리에 넘어지는 것도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영현 있지 않습니까. 네. 김영현이가 보통 우리는 이제 이놈이 개염과 전쟁을 준비하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느 분석 기사를 보니까 핵무장하려고 이놈을 국방부 장관 시킨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분석된 게 있더라고요. 그것도 하나의 이유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것만이 아니라. 그렇죠. 이제 개염 전쟁 이런 것도 있고. 네. 자체 핵무장. 근데 이게 핵무장 이거에 아주 약간 좀 사회를 거는 모양이에요. 윤석열이 유일한 공포가 있어요. 그게 북한 핵이에요. 윤석열이 이 현실을 이해하는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잖아요. 돌머리잖아요. 네. 전쟁 터지면 우리가 그냥 발라버릴 수 있다 제가. 아하. 북한 정도는. 네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냉동인간이니까. 네. 윤석열도 아는 건 있는 거죠. 아하. 핵은 좀 안 된다. 아하. 내 머리가 아무리 돌이라도 핵폭탄 터지면 깨진다 이거. 돌은 깨진다. 네. 돌도 깨진다. 그러니까 핵폭탄은 무서운 겁니다. 아하. 그래서 윤석열이 유일하게 걱정하는 게 있다면 북한 핵이다. 네. 이렇게 봐야 될 거거든요. 아하. 그걸 보여주는 사례가 윤석열이 자체 핵무장을 계속 얘기했었어요. 예예. 그러면서 한 얘기가 재밌죠. 아하. 워싱턴을 포기하고 서울을 지켜줄 거 같으냐. 야 그거 저 누가 했던 얘기더라. 드골. 드골. 드골 장군이 그 얘기를 하면서. 프랑스. 네. 프랑스 드골 대통령이 그 얘기를 하면서 핵무장을 자체 핵무장을 시작했잖아요. 네. 성공했고. 네. 김태효가 우리가 심리적 핵보역이라고 했던가. 네. 맞습니다. 야. 진짜. 그게 맞는데. 도망치는 걸 보고. 네네. 우리도 저렇게 버릴 수 있다. 아아아. 그게. 맞아요. 맞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핵을 가지 려고 했다는 거다. 자주 국방 떠들었잖아요. 자주 국방하고 핵무장 추진하고. 아하. 그냥 미국에서 이제 오늘 안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되겠다. 날렸다는 설이 있어요. 그렇죠. 자. 근데 윤석열이 그럴 수 있는 인물이냐. 네네. 그렇지 못합니다. 어어. 윤석열은 미국이 엇서면서 핵을 자체로 개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럴 사람은 아니다. 그럴 사람이 못 돼요. 네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김영현이나 이런 김태효 같은 사람들 통해서 미국을 설득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구요. 네. 왜 일본에 이렇게 많이 퍼주냐. 말도 안 되게. 네. 그 이유가 도대체 뭐냐. 라고 할 때 그 분석 중에 하나 중에 이런 분석이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핵무장을 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미국이 원하는 걸 다 줘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말씀만 하세요. 뭘 드릴까요. 독도. 독도. 다 드리고. 지금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이 친일 행보. 말도 안 되는 행보가 다 이해가 된다. 그렇더라구요. 그렇습니다. 그런 걸 이제 다 퍼주고 미국이 시키는 대로 다 하고. 네. 필요하면 뭐 이스라엘을 돕기 위해서 파병까지도 할 수 있다. 할 것 같아요. 모르집니다. 그거 다 하고. 진짜 할 것 같아요. 그 대신 핵을 좀 보유하게 해달라. 네네. 그러니까 그런. 그러면 윤석열은 아마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럼 북한도 무서울 거 없고. 음. 이제 핵까지 있으니까. 핵까지 있으니까. 네. 뭐 다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반지의 제왕 보면 절대반지 있잖아요. 절대반지. 네. 그게 뭐 사실상 뭐 상징적인 의미인데. 윤석열 입장에서도 그렇게 느껴질 거라면 핵은. 이게 절대적인 힘 같은 거. 절대적인 힘이기 때문에. 근데 힘을 병적으로 추앙하는. 윤석열 입장에서 얼마나 가지고 싶겠습니까. 그런 측면도 있죠. 집착도.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 일부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마침. 핵 보유. 네. 자체 핵 보유를 허용하는 것이. 맞아요. 맞아요. 맞지 않느냐. 이제는 좀 인정해야 되지 않나. 그런 얘기들이 미국에서 흘러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더 힘을 받겠죠. 아. 어. 미국 형님들이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 건 아니네. 아하. 설득하면 잘하면 되겠네. 네. 이래서 이제 김영은을 그쪽으로 대체하고. 뭐 시키는 대로 다 하고 있는 중이다. 네네. 그런 거를. 아. 모든 걸 다 받아주는. 네. 추측을 해볼 수 있죠. 또 하나 이제 그 분석에서 좀 나오는 얘기는 그게 있더라구요. 일방 우리 국민들이. 핵과 관련해 가지고. 그 보유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60% 이상이 찬성한다는 입장이 커요. 어. 그러니까 이거를 약간 이용해서. 네. 좀 이제 자기가 그럼 핵 보유로 가고. 그럼 이게 야당에서는 약간 좀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반대하기도 애매하고. 그래서 약간 이슈를 선점하려고 하는. 네. 뭐 이제. 그래서 우리가 좀 뭐 독도는 내줬지만 핵을 갖지 않았냐. 약간 이런 식으로 가려고 하는 거 아닌지. 네. 그걸 이슈로 해서 야당을 괴롭힐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래서 국민들이 좀. 현재 돌아가는 판. 이걸 좀 정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자체 핵 보유를 하는 게 우리한테 과연 이익인지 아닌지. 이익인지. 네. 그런 것들을 잘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네. 네. 이익을 했을 때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러시아 중국의 아주 극단적인 적대. 네. 러시아 중국과. 그런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러시아 중국에서는 한국의 핵 보유를 결사반대 할 거라고. 그리고 한국의 핵 보유를 하게 되면 일본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도미노처럼 핵 확산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미국이 그쪽으로 방향을 확실히 킬 가능성이 있느냐. 이걸 두고 봐야 되는데. 어쨌든 매우 복잡한 문제인데. 네. 한국 사람들이 조금 단순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뭐 핵이 있으면 좋죠. 핵이 있으면 힘이니까. 야 우리도 갖자. 북한도 가졌는데 뭐 우리도 가지면 되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거를 좀 인식을 먼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이 뭐 군대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네. 네. 근데 뭐 핵을 우리가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쓰게 되면 뭐 미국이 쓰라고 하는데 쓰겠죠. 그러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오늘도 한 시간이 다 지나갔습니다. 지금 오늘 국회의원 13군이 윤석열 탄핵을 준비하는 의원 연대를 이렇게 구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김준혁 의원 강득구 의원 뭐 그다음에 황운하 의원 그다음에 진보당의 윤종호 의원 한창민 의원 이런 분들이 쭉 모이셨더라고요. 오늘 기자회견을 하셨던데 탄핵을 늦추면 늦출수록 윤석열이 범죄 은폐하는 시간을 늘려주는 거다 이렇게 이제 강득구 의원을 말씀하셨더라고요. 네. 우리 국회의원분들이 나서가지고 이번에 빨리 윤석열을 지금 탄핵을 시켜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 다음 주에 저희 추석에는 싸대기가 없습니다. 네. 추석 때 여러분 다들 아프지 마시고 추석 때는 우리는 탄핵 빨리 탄핵을 보유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싸대기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 순간이 바로 윤석열의 탄핵이 필요한 거죠. 네. 네.